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.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곳이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.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.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.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.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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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.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.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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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.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.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.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.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.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.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들어보시죠.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.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.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.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.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.